창립 30주는 2020 sbs 연기대상 크리스찬 연예인 수상자 및 수상소감 주원 최강희 오종세 이성경 진경 박은석 등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10편 91편 3절 말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2020 sbs 연기대상 장소 sbs 프리즘타워 사회 크리스찬 신동엽 크리스찬 수상자들 잠깐 브레이킹 뉴스 수상자 중 sbs 유진은 정통교회가 아니다 유진씨는 정통교회의 크리스찬으로 알려졌으나 안타깝게도 이단 구원파의 한 분파인 안양 이효한 목사의 서울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배우 유승룡 빅뱅 태양도 함께 다니고 있다 2020 sbs 연기대상 프로듀서상 주원 드라마 앨리스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 이렇게 프로듀서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니까 배우에게 자긍심을 주는 상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앨리스를 촬영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행복하게 열심히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한정환 대표님 그리고 백수찬 감독님 그리고 희선 누나이야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분들 정말 행복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큰 사랑을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들 우리 스태프들 사랑하는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확진자가 몇몇 나왔고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이실 텐데 올해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0 SBS 연기대상 여자 조연상 진경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2 오명심 역을 맡았던 진경은 낭만 닥터 김사부2에서 오명심과 공감하고 웃고 울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다 오명심은 제 분신이자 또 저의 롤 모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진경은 조금 힘든 시기지만 조금 더 용기 내시고 서로 토닥거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면 좋겠다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저희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우리 귀운 감독님 힘내세요 라고 했다 2020 SBS 연기대상 조연상 박은석 드라마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박은석 상 처음 받아 영광 하나님께 펜트하우스에서 주연 구호동역을 맡았던 박은석은 이렇게 쟁쟁한 연기자들 선배들 옆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영광이라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펜트하우스라는 어마어마한 세계관과 대본을 설계해 주신 작가님 대본 설계도를 갖고 공장을 운행해 주신 감독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너무 떨린다 상을 처음 받아 본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지금도 미국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연기하겠다고 나왔는데 드디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고 했다 머리가 하얘지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같이 상을 받은 우리 주원희 형님 학교 다닐 때부터 동기였다 형 항상 안 보이는 데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때도 엄청 많이 자극을 받았는데 함께 무대에 있어 영광이고 좋은 작품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 2020 SBS 연기대상 베스트 캐릭터상 최강희 배우 최강희가 2020 S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캐릭터상을 수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여러분에게 어둠 속 희망의 빛이 비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드라마 굿캐스팅에서 주연 백찬미역으로 열어난 최강희는 방금 남자 캐릭터 부문 수상하신 오종세씨가 제 절친이다 사랑하는 친구랑 같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며 SBS 올해 정말 너무 훌륭한 드라마 많았고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으셨는데 저한테 이런 귀한 상을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지금 이상 받는 것을 저보다 더 가장 기뻐하고 있을 1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던 저희 황새미 매니저 사랑하는 내 핏줄 우리 가족 교회 식구들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새해의 어둠 속에 밝은 빛이 희망의 빛이 비치길 기대하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 SBS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 장르 액션 이성경 모델 겸 배우 이성경이 12월 30일 2020 SBS 연기대상에서 낭만닥토 김사부투로 미니 시리즈 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주연 차은재 역을 맡았던 이성경은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며 제가 처음 낭만닥토 김사부투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또 저는 그럴 수 있는 그릇이 못되는 사람이었다며 그런 제게 여러모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많은 선배님들 어떤 모습이든 사랑으로 감싸주신 친구들,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많은 분들 그분들 덕분에 제 부족함도 깨달았고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도움을 얻었다고 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한다며 지인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0 SBS 연기대상 베스트 캐릭터상 오정세 2020 SBS 연기대상 우수연기상 중창편드라마 신은경 지금까지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TV였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이시